조계종재 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가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2022년 하반기 교구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마곡사 경례 관음전에서 열린 포살법회는 대각사 보성스님을 법사로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등이 동참해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고 참회하며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마곡사는 교구 본말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교구종회도 봉행했습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종모지도, 감사보고회건, 승보공양 후원회건, 마곡사 장학금 운영에 대한 사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원경스님은 내년에도 힘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열심히 정진해서 충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